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이해하시는 의미에서 현재 대한국 공직선거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결점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정감행위입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누군가가 더해주고 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실물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춘천시장선거에서 한 투표함을 중심으로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위해서 사전투표함을 개봉한 것이 아닌가. 개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의 그런 설명을 통해서 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면 참 안 되는데 1년에 수천억을 쓰는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그러면 과연 대한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후보별 투표수 증감을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 6번의 공직선거. 2021년 4.7 보궐선거를 포함해가지고 이때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이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는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것은 지금 2022년도 6월 1일 춘천시장선거를 보신 겁니다.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첫 정부가 여러분들 출범하고 한 달이 제때지 않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부산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대구시장 구청장 군수 모든 선거를 또 사전투표 후보별 투표수를 증감한 겁니다.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죠. 이 사안은 정말 대한민국의 검찰이 명예를 걸고 검찰 내부에는 이 선거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공공수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공수사부가 정말 제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 혹은 추론이다 이렇게 보고 확정된 사실은 앞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검찰에 속한 공공수사부가 역대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의 증감행위 공직선거법을 맹백히 위반하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우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제도는 대단히 뭡니까? 잘 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17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49개가 있고 은면동에 3,505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춘천시장의 여러분들 소위 봉인지의 의혹을 보게 되면 현재 제가 공직선거를 여러분 2017년부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2017년 대선부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제가 갖게 되는 잠정적인 그런 추론은 뭔가 아닐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전폭적인 뭡니까? 지원이나 협조가 없이는 절대 이런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있을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6번의 선거를 다 분석하고 제야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과 신민디님의 이런 도움과 또 저의 지력과 경험을 합쳐가지고 2년 넘게 여러분들 소위 선거 문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 자원에서 노력해온 제가 갖게 되는 추론은 초창기와와 달리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소위 묵인, 방조 이런 것이 없이는 이처럼 대규모의 사전투표 후보별 이름들 득표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을 담당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심을 갖게 되고 실물 위조 투표지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이하 일부 관련자들이 간려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 건은 추론이기 때문에 제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지만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이 사안은 전국적인 규모의 그런 비호나 협조나 은폐나 이런 것이 없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심지어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을 보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뭡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그런 소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소위 부정선거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부분 그리고 구시군의 그런 소위 사무국장 이하 핵심 관련자들이 관련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게 되면 사무국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9인 이상 위원회 그 다음 중규모는 7, 8인 시군 9 같은 경우는 여기 사무국장 과장이 있지만 이 톱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 추론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핵심 구성원들의 개입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춘천시에 투표함에 봉인지를 뚫고 봉인지를 열었다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열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재미삼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나려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사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이로 그냥 단일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해야 되지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정황이나 의혹은 결국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오근호 대표가 제시한 춘천함의 춘천시장선거에서 춘천시에 발견된 투표지 봉인지를 이렇게 뗐다 붙인 그런 사전투표함 증거를 보게 되면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도 면에서 보면 압도적인 경우가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에 의한 가동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증거합니다. 위조투표지 투입은 보조적인 것이고 가장 여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엔진 주 엔진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전산적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고 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주 엔진이고 그다음에 보조 엔진이 바로 위조투표지의 투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노태학 위원장 전번에는 노정희 위원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판검사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실무를 잘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은 제가 볼 때는 다 거숙이라고 봅니다. 대우가 좋지 않습니까? 장관급 대우도 받고 차관급 대우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거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숙이라고 봅니다. 거숙이라고 보고 이 위원회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멤버들은 멤버들은 선거사무의 실무를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추론입니다. 제가 선거사무를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고 합리적 추론이 통상 우리가 공직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덜러리지 않습니까? 다 거숙입니다. 검압이 받고 대우 받고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노정희가 뭘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무국입니다. 사무국. 중앙선거하려는 사무국이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 사무국이름 조직도를 보시면 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조직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네 사람을 보면 됩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대부분 기획조정실장과 선거정책실장을 통과한 사람들이 사무차장이 되고 큰 무리가 없으면 사무차장이 되면 그다음에 장관금이 사무총장으로 그렇게 영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네 사람만 여러분들 다 불러서 물으면 됩니다. 그럼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15 총선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4.15 총선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거 관련해 사무총장이 누군지 사무차장이 누군지 기획조정실장은 누군지 선거정책실장은 누군지 그 사람만 파괴가 뭡니까? 그냥 수사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박찬진 씨가 장관급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차장을 오래 했습니다. 4.15 총선부터 사무차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가장 잘 알 걸로 봅니다. 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사무총장을 지금은 여러분들 뭐죠? 사무차장이 송봉섭 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네 사람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아마 산하에 지금은 김문배 실장이란 분이 맡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전산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기획조정실 산하에 전산담당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산담당이 이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요. 선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면 하늘에서 알 겁니까? 누가 알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4.15 총선 이후에 가장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은 박찬진 씨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그리고 지금 몇 달 전에 이번 달 전번 달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가장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사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9대 승관이 김용덕 20대 권순일 21대 노정희 22대 노태아 이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실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법관들이 알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실물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장관급이니까 차관급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조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그것은 사전투표에 투입하는 것은 보조엔진이고 주엔진은 전산조작이다 이야기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가장 핵심이다 이야기죠.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은 그냥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핵심 멤버로서 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활동에 관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인물 가운데서도 박찬진 씨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지난달에 사무총장 이렇게 모든 업무들을 다 관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되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시안 씨는 지금 물러났죠. 2017년부터 사무차장을 담당한 겁니다. 그럼 2017년부터 김시안 씨가 사무차장 그 바로 밑에 사람이 뭡니까 박찬진 씨가 선거정책실장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 두 사람이 가장 키맵입니다. 2017년 2017년부터 실시된 모든 선거에 내막과 소위 뱃속을 다하는 사람이 김시안 씨하고 박찬진 씨다. 2017년 사무차장을 했을 때 박찬진 씨가 기획조정실장이나 선거정책실장을 맡았겠죠. 그런데 김시안 씨가 그만두니까 박찬진 씨가 그냥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박찬진 씨 박찬진 씨 박찬진 씨 감사합니다.